그 다음에 무보험차 상해 아 요거 이거 원래 이것도 특약인거죠 특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진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 대인이나 대물만큼 보험료가 비싸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료가 대인으로 내가 20만원을 냈다 대인만으로 대인 20만원 대물 20만원에서 대인대물로 40만원을 냈다 그런 경우에 자동차 상해나 자기진체 손해로 매겨지는 보험료는 많아도 4만원 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낮다는 건 어떤 의미냐 보험회사가 이걸 보상해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위험료가 그만큼 낮다는 거고 무보험차 상해가 굉장히 대표적인 보험회사가 보상해줄 일이 별로 없는 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빼느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몇백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무보험인 거 자체가 불법인데 그렇죠 무보험인 상태로 심지어 그 몇 대 되도 안는 무보험이 나를 때려받아서 나를 피해 피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도 그렇게 보상이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인당 2억원 한도 5억원 이걸 또 고집스럽게 5억원 한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이것도 몇백원 차이라서 몇백원 차이고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나옵니다 자차죠 네 자차 남의 차를 피해 입혔을 때 보상해준 거 말고 네 내 차 어쨌든 내 잘못 때문에 이더라도 내 차가 손해 입었을 때 네 모든 경우죠 네 이것 때문에 아주 108번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많이 봤어요 자차가 보험료 비쌉니다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안 좋아요 자 대물이 만약에 제가 앞에서 아주 러프하게 예를 들었지만 대인 대물로 인해서 나가는 보험료가 40만원이다 그럼 자차로 나가는 보험료는 한 3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음 그만큼 자차는 비쌉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내 차가 고장났을 경우에 대해서 내 차의 수리비를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요 네 아 그리고 이건 악용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음 어떤 사례가 있나요? 자 내가 차 색깔이 좀 질렸어요 네 그래서 차 색깔을 새롭게 도색을 하고 싶은데 싸게 내 돈으로 하고 싶진 않아 그렇죠 그러면 차를 먼저 cctv가 없는 곳에 세워요 네 그런 다음에 뾰족한 물건으로 내 차를 막 긁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요 어떤 미친놈이 내 차를 긁고 도망갔다 아 수리받겠다 그럼 보험회사는 그 수리비용을 보상을 해줘야겠죠 음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에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게 자차가 할증률도 더 크죠 엄청 크죠 네 자차가 할증률이 커요 할증률은 뭐냐면 네 사고 이력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내 보험 수가가 높아지는 걸 할증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남의 차 때려받아서 남의 차 배상해주는 할증률보다 네 내 차 할증률이 훨씬 크죠 훨씬 크지는 아닌데 네 자차가 자차 부분이 더 큽니다 더 크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도덕격 K 네 도덕격 K 많았어요 당장 저도 이렇게 한번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건 밝히면 안 되는데 범퍼가 네 되게 신경 쓰게 긁혔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범퍼를 교체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게 가능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들이 아예 법을 바꿨습니다 본인부담금이라는 걸 만들었죠 아 그게 생겼죠 네 예전에는 본인부담금이 5천원이었어요 네 내가 몇십만원 보상을 받아도 5천원만 내면 땡이었다는 거죠 네 뭐 이것도 물론 그 당시에도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다 5천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차 수리비의 20%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물론 이것도 이제 그런데 내 차가 4천만원짜리야 그런데 2천만원짜리 손실이 났어 그럼 20%면 내가 400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한도가 있죠 네 최소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50만원 네 대신 최저 금액도 있습니다 20만원 네 내가 아무리 사소한 걸로 수리를 받았어도 20만원은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만원짜리 미만 자차 손해는 보험을 부르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막 합의 그냥 얼마 주고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도 어쨌든 남의 차를 상에 입힌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남의 차를 상에 입힌 경우에도 그냥 내 돈 20만원으로 떼우는 게 내 할증보다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특히나 뭐 팅팅 정도로 할 수 있는 범퍼라에 통으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 그냥 이렇게 시술로 떼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돈을 사는 편이 많죠 근데 이제 사람을 봐가면서 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뒤에 가서 다시 보험회사에 있다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야 20만원만 주고 퉁 칩시다 자 받았어 20만원 네 그리고 다음날 집에 가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는 거죠 저 새끼가 낳치고 그냥 갔다 그리고 대인보상 대문보상 다 받으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요새는 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차량의 블랙박스는 필수예요 내가 20만원 낸 걸 증명할 길은 막막한데 그렇죠 현찰로 줬을 거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저 사람 차를 친 거는 100% 증명이 되거든요 그렇지 영상자료가 남아있으니까 아저씨 20만원 드렸잖아요 내가 언제요? 이렇게 나오면 반장하는 거죠 돈을 줄 때는 블랙박스 앞에서 드려야겠네요 차라리 그러시든가 녹취라도 하시든가 잘 보이게 그래야겠네 그러면 자기 차량 손에는 사고 났을 때가 아니고 내가 내 차를 긁었을 때나 그럴 때 사고 났을 때도 내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가 있잖아요 내과실로 앞에 가는 차를 때려 받았는데 내 차가 티타늄 합금이 아닌 이상 같은 차가 같이 부서지겠죠 그러면은 내 잘못이었다 그게 그 사고가 전부 100% 내과실이었다 한다면 내 차를 수리하는 비용은 자차에서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상대방 차를 수리하는 비용은 대물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뭔데요? 요새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내가 만약 차 운전을 하다가 애완동물을 쳤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물로 들어갑니다 대물로? 일단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하게 사람은 아니겠지 무서워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자동차 이외의 물체와 충돌 가해자를 모를 때 그냥 당한 거죠 침수 네 침수 특약 같은 거 거는 사람도 있나요?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는 진짜 혹시 모를 때 해놓으면 도움은 되겠네요 실제에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장마 엄청 왔을 때 그 외에 오세이돈 사건 때 그때 그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완파 처리를 했어요 완파 처리를 받고 그 완파 처리된 차는 넘겼습니다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갔죠 수리 업체로 그럼 수리 업체에서는 이거를 새 차처럼 고쳐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연도 주변의 연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식의 외제차는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외제차든 국내차든 이게 갑자기 시세와 다르게 되게 싸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잘 안 속으니까 시세마저도 올려서 받는 경우가 그럼 더 많이 남아 더 많이 남지 사고 내용도 골 때리는 사고 정말 많은데요 특히나 무보험차상회 같은 경우에는 어깨분들이 대부분 무보험차를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사고 나게 되면 이제 아 근데 그건 진짜 또 어떻게 손해사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분들이 일 처리하기도 참 까다롭죠 어깨들이 보통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 대상을 향해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 야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보상해줬으니까 너 우리한테 이만큼 내놔 근데 이제 어깨분들이나 이런 분들 혹은 불법 체류자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숨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자차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차 중에서 차대차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나는 자차를 보상을 받기는 받을 건데 차대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겠다는 거죠 아 내가 가다가 긁은 거는 안 받고요? 네 그런 거는 받지 않겠다 자차를 가입을 하기는 하되 차대차 보상 특약에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자차의 보험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30% 정도 줄어요 근데 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설계사분들께서 이 차대차 특약을 그냥 허락 없이 넣어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료 그냥 이렇게 싸게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걸 꼭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나는 자차까지 한 줄 알았더니 차대차가 특약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럼 보험설계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분명히 자차 넣었는데요 차차 특약을 추가했을 뿐이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면 담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연식이 뽑은 지 한 5년 이상 정도 된 키로수가 거의 한 6, 7만 이상 되는 차 모시는 분들은 외제차나 고급세상 같은 거 아닌 이상은 자차 안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 주변에도 직장 복용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이게 내 차를 팔아서 진짜 많이 받아야 15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수준의 이제 내 차의 현재 감정가가 됐다 하면 평상시에 사고 경력도 별로 없고 그러면 자차까지 빼버리면 거진 그런 분들은 뭐 1년치 보험료 한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로 그냥 자동차 보험이 실제 차량 유지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주유비가 아닌 이상 거의 많은 부분을 정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차 보험 안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자차가 완파 사고가 나게 되면 눈물을 먹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확률이 문제네요 확률이죠 왜냐하면 내 차를 지금 당장 팔아도 중고가가 1200 정도 나온다고 쳤을 때 차는 뭐 그래서 좀 좋은 걸 샀다고 해도 연차가 좀 돼서 네 자차를 들어놓지 않아도 어차피 상대 과실로 내 차를 받아서 하면 어쨌든 상대가 나를 대물로 해주니까 그래서 많이 자차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에 굉장히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는 루트가 정말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루트다 그런 경우라면 게다가 또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도 굉장히 일정하다 그런 경우라면은 자차를 빼셔도 돼요 사실 근데 또 이제 한 30년 탄 포터에도 꼭 자차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또 자차도 비싸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보상 나가는 금액이 4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비싸지는 않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여튼 외제차를 살 돈은 있어도 유지비가 안 되면은 관도라 하는 것도 그렇죠 차값이 비싸면 자차 외제차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구나 한번 그냥 여쭤볼까요 그러면 어 뭐 이제는 정말 외제차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아주 친숙한 존재가 된 네 폭스바겐 골프 뭐 2.0 TDI 정도 되는 차 신차를 샀어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은 되게 저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자차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국산차 대비해서 아 근데 이게요 외제차가 단순히 다른 부분이 국산차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급을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 차량이 갖고 있는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위험률에 따라서 급이 나눠져요 아 그런 것도 그럼 스포츠카가 더 비쌀 수 있겠네요? 스포츠카는 무조건 최상 등급이죠 위험부가 최고죠 때려밟으면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의 골프 같은 차량은 사실 때려밟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차도 근데 골프도 때려밟으면 정말 잘 나가긴 합니다만 때려밟는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수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인 대모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런 걸로 많이 좀 숙가 이득을 보긴 했겠네요 그렇죠 보험회사들이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한 리스크예요 자 벤틀리 컨티넨터리라는 차가 보통 차값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는데 이 사람이 1년치 보험료가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치 보험료로 몇 천만 원 내시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문제는 3천만 원 받을 때는 좋죠 근데 이 차가 완파 사고가 나버렸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3억을 돌려줘야 돼요 자기 부담금을 빼더라도 2억 9,990원 아무튼 3억 가까운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들은 이런 비싼 외제차는 아예 안 받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많이 나서 당장은 좋을 것 같아도 사고가 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외제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큰 회사로 가는 거죠 현대 삼성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네요 외제차 차값 자체도 비싸지만 수리비도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부품비나 이런 것들이 또 물 건너오니까 게다가 이제 또 특수한 차량 중에는 부품을 가져다 조립을 할 수 없는 차도 있어요 차를 아예 독일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들었어요 그럼 진짜 벤츠 같은 경우에도 특정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차를 배태워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벤츠를 끌고 있던 사람은 그렇죠 그 급에 그 급에 차를 렌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요새 이슈 됐던 거거든요 국가에서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중형 세단 파사트라고 치죠 폭스바겐 파사트가 사고를 당해서 렌트를 해주면 비슷한 급의 외제차를 렌트를 해줬는데 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냥 비슷한 급의 차로만 해줄 수 있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그건 뭐 렌트카 업계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 전에 나왔던 게 세금을 현실화한다는 거였거든요 아마 통과가 될 거고요 그러면 같은 급의 차량이라도 지금은 소나타 2.0이랑 제규어 2.0이랑 내는 세금이 같았어요 자동차 세는 같죠 100일 양 대비해서 세금을 넣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차값을 따라가게 된다는 네네네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진짜로 그 CC에 따라 자동차 세는 게 얼마나 되나 싶지만 저는 실제로 제가 제 차 살 때 굉장히 고려된 요인이었거든요 비교하던 모델 중에 하나는 가소진 1600이고 나머지 하나는 본의 아니게 급은 같은데 2000cc였던 거예요 차종이 다른데 그런데 1600cc랑 2000cc랑 세금 차이가 1999cc인데 이게 한 28만원? 20만 얼마라고 치면 2000cc는 한 50 되죠 49반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 차이가 많아요 세금이 말하면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저처럼 생활용 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1년 자동차세 20 얼마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지 그렇죠 한 달에 유지비 2만원 차이인데 지금 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똑같은데 그렇죠 현실적인 방안이긴 한데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는 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 세제의 기본적인 목적에는 그 CC대로 가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네요 이건 세금을 더 거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해주신 지적도 원래는 훨씬 많이 나오는 지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차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거든 그래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외제차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막 외제차 끌 정도의 저기가 아니고 그냥 뭐 나처럼 그냥 뭐 작은 차 혹은 뭐 그런 차들을 몰는 사람들한테는 바뀌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어떻게 바뀌느냐는 중요하겠죠 알고 봤더니 나는 1600cc 가솔린을 몰고 있는데 내 가격대에서 지네들이 세금을 책정해놓은 게 내가 지금 내는 거랑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 뭐 이러면 지랄 같은 일이 되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나도 갑자기 박근혜 정부 아 죄송합니다 우리 레이디 가카 레이디 가카 치아에 있다 보니까 세금 때문에 되게 빡치는 일이 많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이게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과 외제차 점유율이 15%를 넘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게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수많은 외제차 구매자들이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국산차로 그렇죠 왜냐하면 외제차 점유율이 일정 수준에서 15%로 훌쩍 뛰어남았다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돈 상관없이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아껴서 아껴서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중형 SUV를 살 돈이면 맞춰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세금이 외제차 쪽이 좀만 더 올라간다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국산으로 돌아설 거고 그렇죠 그 퍼센테이지를 정말 무시 못할 거예요 사실은 15%를 넘는데 견인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냐 그러면 당연히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현기차가 그렇죠 국내 자동차 회사는 그냥 이 꼴이 현기차 해도 돼요 네 그렇죠 저기 뭐야 국내 자동차끼리의 점유율에서는 말도 안 되니까요 거의 독도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반감을 갖는 사람도 많죠 차를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 않고 진해 세금 더 걷고 이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이게 국내 기업을 살리자는 거냐 그리고 국내 기업이 이득을 보는 법안을 왜 나라에서 처리를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이거 재밌네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세금 문제였습니다만 네 세금 많이 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싫어요 그게 우리한테 돌아와야지 문제지 너무 제가 이 방송하면서 맨날 열리는 지점이 항상 똑같았어요 이 문제에서 뭐냐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그리고 그래놓고선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세금을 막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죠 지금 거기서 막 담배값도 그렇고 막 지금 다른 쪽으로 사람들 세금으로 등 터넌 일들 제가 다반사로 지금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거든요 진짜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운전하신 분들 요즘에 경찰들이 딱지 살벌하게 끊습니다 아 정말로 진짜 제가 엄마엄마하게 끊어요 저 숨어있다 끊는다니까요 나도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숨어있다가 아 저는 그렇게 당해 봤다니까 아 너 풀숲에서 튀어나온 닌자인 줄 알았어 아 맞아 아 정말요 저 오늘 이제 걸어오다가 봤습니다 이렇게 끊고 있는 거를 근데 이게 또 끝날 때는 열받는 당사자는 그 경찰밖에 없잖아 그렇죠 사실 경찰이 잘못이 아니거든 네 경찰도 나름 정부가 회사잖아 네 사측에서 얼마나 쪼갔냐고 실적을 내가 줬거든요 얼마 몇 건 이상 끊어와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게 고가에 엄청 반영될 거고 그렇죠 내가 화낼 사람은 나랑 같은 사람인데 네 아 진짜 그 분노가 제가 작년 딴지 그룹 워크샵 때 네 작년 1월에 네 그 성산대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길이 초입이어서 초행이어서 네 왜 빠지는 길 쪽에 1km 전부터 줄 서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경우는 내가 진짜 새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어 그냥 뭐야 여기서 왜 이렇게 밀려있지 난 1km 뒤에 빠질 건데 봤더니 500m 남았는데 그 줄이 그 줄이었던 거지 그래서 한 300m인가 200m를 남겨놓고 깜빡이를 켜고 이제 어디서 낀 길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경찰이 숨어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끼어들게 했다고 아 그럼 내가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죠 이 줄이 무슨 내가 칼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내가 차라리 깜빡이를 안 켜고 무작정 끼어들었으면 안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깜빡이를 보고 다니겠습니까 깜빡이를 켰다는 것 자체는 나는 끼어들기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때 다가온 거거든 이미 그게 작년이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 저도 그래서 교통 경찰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끼어든 부분은 분명히 점선이었거든요 점선은 뭡니까 추월 가능선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신은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몰라 추월 가능선에서 추월하는 게 왜 문제야 라고 하니까 이건 교통 흐름 통흐름 위반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요상하네 참 안 됐어요 너무 지금 요새 그래요 네 빨리 일단 돌아와서 요즘에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열심히 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약관 중에 몇 가지만 더 짐을게요 20대 초반 운전자들 열심히 돈 벌어서 혹은 사주셔서 차 사면 200만원 나고 막 이러잖아요 나이 어리다고 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사측 입장을 물론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사실말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는 상위 두 개의 회사를 남겨놓고 전부 다 손해를 봅니다 매년 절대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중소규모의 회사일수록 적자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중역들을 자르고 설계사들을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자동차 보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른 보험 가입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무슨 무슨 화재보험입니다 혹시 실비보험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계속 빠져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 그래서 다이렉트 보험 듣날 운전자 보험까지 들었어요 그렇죠 옆에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을 운전자 보험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매년 손해가 나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그래요 내가 야 나는 꼭 니네 회사에 가입을 하고 싶어 보험회사에서 계산을 막 해서 당신은 사고가 너무 많아 위험률이 너무 높아 우리 회사가 손해를 보게 할 위험이 너무 높은 사람이야 가입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가입 거절은 20대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보니까 이게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무슨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제 신상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견제학을 살짝 뽑았어요 그래서 뭐 차종은 경찰을 선택하고 뭐 26세 가입 경영 최초 그리고 뭐 연령 특약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저는 최저 62만원에서 뭐 92만원 이 선이 넣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홀짱님을 가상으로 넣어가지고 해봤어요 홀짱님 나이대로 해서 하니까 최저 39만원에서 52만원 뭐 이렇게 넣어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반값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이 홀짱님의 최대가 저의 최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가입 경력 3년으로 또 돼 있으면 네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네가 사고 건수를 안 집어넣을 거잖아 네 네 네 네 그러면 3년 동안 사고를 안 낸 무사고로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무사고면 몇 퍼스씩 깎이죠 아 이거는요 갱신할 때마다 보험개발원에서 정해놓은 등급이 있어요 맨 처음에 내가 차를 사서 가입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 11등급을 줍니다 네 이게 이제 뒤에 영문자 Z라고 붙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빼고 그냥 등급이라고 치죠 네 11등급을 줬어요 1년을 무사고 운행을 하면 이게 12등급이 됩니다 네 2년 무사고 하면 13등급 14등급 15등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네 사고가 나면 다시 등급이 깎입니다 사고 한 건당 1점씩 깎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러프하게 잡는 거긴 한데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고를 한 건 냈어요 네 근데 상대방도 다치고 상대방 차도 작살이 났어요 네 그럼 2점이 깎입니다 대인 대물이니까요 게다가 내 차까지 고쳤네 그럼 3점이 깎이죠 아 약간 보험이 적용된 횟수와 관련이 있는 거군요 보상이 나간 횟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거기서부터 할증이 붙기 시작하죠 네 할증 그래서 이제 할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고 네 이 새끼가 작년 아 자꾸 이 새끼라고 그러네 이 사람이 작년까지는 12등급이었다가 갑자기 3점 입고 했고 9등급이 됐어 음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그 등급에 따른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을 받을 것이고 1차 네 그 사고로 인한 할증이 또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우리 회사에 얼마를 손에 입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다가 이 사고라는 건 보험개발원에 등록이 돼서 절대 다른 회사별로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다 보는 거거든요 그 사고로 인한 할증 등급으로 인한 할증 두 개가 따블로 붙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고 한 건당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드디어 제가 아까 방송 서두에 이 코너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경험담을 드려야 되는 게 네 제가 영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홀장의 비밀을 알게 된 건가요 네 속사를 아 진짜 2년 좀 안 되게 영업을 하면서 한번 가봐 그때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네 이제 쉬고 있을 때 사실은 쉬진 않았지만 그때 하여튼 그 아주 정말 너무너무 자잘한 사고가 났어요 네 단순 접촉사고 아 대충 그림이 보여지네요 그것도 심지어 보험 배상액 진짜 30만 원 미만 다 진짜 뭐 이렇게 상에 없고 그러니까 대인제로 해 대물 한 2, 30만 원짜리를 한 3년, 4년 사이에 한 3건 정도가 내가 진짜 바보 같은 게 내 돈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수는 네 바보같이 다 보험 처리했던 거예요 아 그래 놓고 나서 제가 자동차 보험에 안 들어 있었던지가 제가 집에 있던 차 가족 보험이 끊기고 나서 1년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신차를 사면서 네 다이렉트를 알아봤는데 일단 3군데서 까였고요 아 그 사고가 다 따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아 여기서 아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건수를 보기 때문에 아 몇 년 내에 사고 건수를 보기 때문에 그냥 안 받아 어머 그리고 결국 받아준 그 다이렉트 보험회사에 제가 낸 보험이 96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이거를 설계사분 통해서 있으면 한 120조 없단 얘기잖아요 그거는 수수료까지 앞에서 그거 거기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설계사는 가면서 소고기 먹었겠죠 네 아이고 그러니까 여튼 제 나이대에서 정말 나오기 힘든 보험료가 나온 거죠 음 근데 그게 이때까지 내가 보험처리 3번 하면서 합친 배상액이 총 100만 원이 안 되는데 네 그 건수에 마 수가 있다는 걸 난 이렇게 뭘 하든 호갱이 된다 어떻게 모르고 해서 어떻게 자 홀짱님이 2년 전에 저를 만났다면 네 그걸 전부 다 땜빵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정말 작은 금액인데 보험회사 일단은 사람들 사람으로 처리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네 상대방이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죠 보험회사를 통해 거기까지는 잘 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네 내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니네가 지출한 돈이 얼마니 네 라고 물어보면 보험회사가 네 30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30만 원을 줄 테니까 네 그거 받고 그 사고 기록 다 없애줘 아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면 그럼 보험개발은 안 들어가요? 자동차 그거? 아니죠 보험개발에 올라간 사고가 삭제가 됩니다 그냥 아 그래요 사고는 있지만 손해 금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할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거죠 등급도 안 떨어지고요? 안 떨어집니다 손해가 없잖아요 난 진짜 여러분 진짜 요새는 모르면 아이고 아이고 근데 문제는 그게 올해 보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보험회사는 3년 전 사고까지 봐요 근데 그 3년이 운전을 안 한 1년은 포함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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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의 사고 기록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홀장님은 3년 동안 계속 90만 원대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1년 무사고면 꽉 끼는 거 아니었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죠 음 자 사고가 한간 났어요 내가 11등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네 2등급짜리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네 그럼 난 9등급이 됐죠 네 이 9등급은 3년간 지속이 됩니다 아 그렇고 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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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등급으로 깎인 다음에 바로 다음에 10등급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999 그 다음에 다시 11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맨 처음 받은 게 11이니까 업성 선생님 그럼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그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다이렉트 나를 깐 다이렉트 보미사에서 하나에서 그걸 들었어요 네 최종 사고 기록은 말고 앞에 두 건이 내년 1월부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 그걸 하면 굉장히 괜찮죠 그러면 2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내년에 점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모든 사고가 다 없어질 때까지 점수는 그대로입니다 아 근데 사고할증이 줄어들겠죠 사고가 한 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내년 1월 이후로는 내가 보험 가입을 할 때 네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이내에 남은 건 한 건밖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아 오래갖진 않겠네요 보험료가 다행이네 표정이 마지막 사고가 작년이었거든요 아 그것도 주차할 때 긁은 것도 아 진짜 내가 의뢰인에서 진행자로 돌아왔어요 다시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오이시러님이 차가 없으시잖아요 차를 샀어요 나이 연령대 생각해서 경찰을 샀습니다 경찰을 사서 11등급을 받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2점짜리 사고가 3점짜리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다치고 차 부서지고 나도 다치고 내 차도 부서지고 그러면 3점짜리 사고가 났으니까 8등급이 됐겠죠 8등급으로 3년을 갑니다 그 사고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8등급이에요 등급에 인한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 있겠죠 하지만 사고로 인한 할증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나면 맨 처음에 받았던 11등급으로 다시 돌아와요 9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은 다 11등급이 되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내후년 이후에나 사고의 마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3년 동안 조심하세요 아니 근데 건수로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의미 아니 보험회사가 손해를 너무 높아요 지금 그거가 있겠죠 보험회사도 파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험회사도 원래 그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손해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율 자체가 그걸로 돈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해요 손해만 안 본 상태에서 묶어놓은 돈으로 금융이득을 보는 게 그 보험회사의 기본적이죠 생리잖아요 왜 이렇게 손해를 높아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전국에 암약하고 계신 수많은 자외공갈단 나이롱 환자 이런 분들 덕분이고요 주변에서 많이 왔습니다 감사하게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사고가 워낙 많이 나죠 사고가 많고 차가 너무 많아요 그 차들이 면적 대비 대부분 지방도시나 서울시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한 번 사고가 나면 절대로 곱게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특성상 나는 그냥 누가 뒤에서 받았는데 나는 그냥 툭툭 털고 아야 됐어요 집에 가세요 이렇게 보냈어 근데 집에 갔더니 혹은 친구가 야 이 병신아 누워 이 새끼야 비운신아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네가 사고 내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막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진짜 이게 알게 모르게 나는 똑똑하게 행동하는 건데 모두가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 방송하면서 몇 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모두가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구조인데 나는 이득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착각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비단보험 쪽뿐만이 아니라 진짜 진짜 많은 부분에서 그렇죠 사회적 연대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도 수많은 자동차 사고로 정말 이득을 보는 곳은 정비업체예요 그렇죠 보험회사는 정비업체에서 이거 이거 해갖고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다 주거든요 엔드 병원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험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마디모 사고 제도라고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론 환자였던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걔들을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처럼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나이론 환자가 늘어나면서 자유공간이 늘어나면서 또 어느 쪽에서 손해가 끼치냐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되고 안 돼야 된다니까 아 계속 실비가 실비란네 보험료 그 이번에 병원비에서 뭐 50%에서 70% 정도로 또 공단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참 어떤 면에서 사회의 암이네요 그렇죠 암 그 저기 뭐야 특히나 자유공간단 같은 경우나 그리고 뭐 제가 특정 하나죠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저기 보험 가입자를 새끼라고 부르지 마시고 왜 그런 분들을 또 챙겨 아니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거든요 택시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또 사고라는 게 있어요 아 저 들어볼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한 달짜리 로또 사고라는 얘기가 있죠 누가 뒤에서 받아주면 네 그걸로 한 달치 수익을 다 땡기시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고대니까 아휴 뒤에서 그냥 시원하게 한번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한 달 동안 누워있으면서 그냥 왜냐하면 그 일 못하면서 손해하는 것까지 대인 대인에서 모살이 되니까요 대인에서 모살이 되니까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말 이제 한탄 섞여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당했을 때 그래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너무 슬프네요 근데 이게 또 개개인을 미워하기가 뭐한 게 세상이 그냥 그러니까 너무 고대니까 아니 이불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정말 앞에 간 차를 툭 건드렸는데 걔가 막 대인 접수하고 대물 접수하고 합의금을 막 200만 원씩 받아갔단 말이죠 그렇게 한 두 번 당하고 나면 눈이 돌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눈이 돌게 돼 있어요 나 누가 한번 뒤에서 받기만 해봐 아주 그냥 뽕을 뽑아줄 테니까 뭐 이런 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뒷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린 이제 무슨 특집만 해도 항상 종국이 이르냐 아 진짜 슬퍼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렸데 너무 이제 알토랑 같은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역시나 저희는 3시간 3시간 녹음을 하고 그러네요 9시 20분 아직 많은데 할머니 이것도 1, 2분을 잘라야겠어 아이고 아니 지금 너무 재밌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운전자 보험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아까 수익률도 좋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 개인 보험의 해성처럼 등장해서 또 인기를 끌었던 게 실비보험이라며 네 운전자 보험도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이쪽 관련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저도 한 월 9천 몇 백 원 내는 운전자 보험 가입해 있습니다만 이게 왜 수익이 많이 나는 모델이고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영리하게 가입하겠는지 음 아까 지금 호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이 높다는 건 보험료가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접근성이 높은 데다가 보상의 범위가 넓다라는 건 네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보험회사에서 이걸 보상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네 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팔기 싫은 걸 억지로 만들어서 팔 리는 없죠 네 거기다 지금 홈쇼핑이나 뭐나 틀면 운전자 보험 나옵니다 맞아요 엄청 월 뭐 6천억 원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죠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볼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교통사고 네 그런 어이없는 교통사고들이 1년에 몇 건이나 일어날 것 같으세요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만 나오죠 그렇죠 아 그렇네 좋은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뉴스에 빠짐없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러프하게 예산을 해도 1년에 아 100건 안 된다고 봐야겠죠 100건 안쪽이에요 100건 안쪽이에요 100건 안쪽이고 한 4, 50건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음 그런 경우에 발동하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왜인가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면책특권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대신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운전 중앙선 침범 아 그 5대 11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11대 중과실인가 또 올랐나요? 원래 8대였는데 여기는 11대에 저희 조사한 바이라며 뭐 학교 앞 사고 네네네네 무조건 형사고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안 해요 네 민사는 나중 얘기고 네 형사고발을 당해도 뭐가 필요하냐 변호사가 필요해요 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것까지 전부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이렇게 열심히 파는 이유는 가입을 많이 시킬수록 왜냐하면 1년에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어차피 정해져 있기도 네 그럼 당연히 가입자가 많을수록 보험회사는 수입이 많아지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런 것들이 싸 싸 싼데 임팩트가 커 그렇죠 맞아요 변호사 선임 비용 막 이래버리니까 벌금 합의금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겁이 확 겁이 확 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10대 중과실 10대 중과실 이런 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운전을 험하게 하는 데다가 중앙성 침범이나 이런 것도 중과실인데 솔직히 하거든 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면 자기가 자기 기억을 반추해봤을 때 아 나 이제 국도 타다가 그냥 그렇지 내가 그렇게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칼같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한 이상 또 이렇게 임팩트 있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월 9천원 하지만 주의하실 건 운전자 보험에도 면책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운전자 보험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술 안 먹고 맨정신에 중앙성 침범 추돌사고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신의 한복판에서 그렇죠 결국 이건 말장난인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불안하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다가 운전자 보험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1년에 2만원이면 돼요 2, 3만원이면 퉁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훅장님께서 자꾸 호갱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한 달에 만 원씩 내면 1년에 12만원을 내는 거죠 네 알았어요 내년부터 너무 웃겨 털어내세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업다님께서는 전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 요새 저도 운전을 하면서 저는 운전을 험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겁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서 인성에 저는 차간거리를 정말 제가 무서워서 지키거든요 저도 그건 좀 편해요 그래서 그 앞차에 바짝 붙어서 가는 것 자체가 원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옆자리 타고 있는데 옆에서 운전자가 그렇게 하면 제가 겁이 나요 짜증내죠 그런데 대부분 차간거리만 잘 유지해도 앵간에서 사고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무슨 비상사항이 생겨도 어쨌든 대처가 되니까 그러나 보면서 또 생각하는 게 정말 남이 100% 잘못해서 생기는 사고가 아닌 이상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방어 운전을 하면 별로 내가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겠구나 생각하는 생각은 들어요 운전자 보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제 또 업계에서 항상 하는 말이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렇죠 나만 조심한다고 되냐 한때 설계사로 위명을 떨칠 때 이런 거 필요해? 이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안 했대요 결혼하시면 아이를 가지시겠죠 뭐 그렇겠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상황에 당신이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과연 제정신으로 운전이 될까요? 이런 와 되게 애정입니다 작가네 작가 스토리텔링 하셨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 한 적이 있는데 저 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확실히 보험은 결국은 불안을 팔아 그렇죠 파는 장사이기 때문에 관계 있죠 그때 그분께는 죄송합니다 8대 중과실로 한정짐은 이거예요 아까 그 두 가지를 뺀 경우인 것 같아요 면책득권 안 되는 그렇죠 신호위반 네 근데 신호위반 다 하기도 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말할 것도 없죠 과속한 운전자도 많으니까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이런 일이 별로 생긴 거 같고 이거 어떻게 철길이 없어 철길을 잘못 통과하던 아예 죽을 텐데 그러니까요 보도 침범 사건 아 이 기원 좀 중요해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중과실은 뭐냐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라고 봐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종종 해온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야 나 이거 하다가 운전사고 오면 들어야겠다 게다가 이런 사고에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나라에서 벌금도 때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커버리지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뭐 그렇습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누구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필요가 없다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판단을 하시되 그렇죠 그렇죠 정내가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저렴하다는 말씀입니다 가급적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을 안 하는 게 나은데 정말 출퇴근 시간에 쫓겨서 약속 시간이 쫓겨서 서울 시내에서 그 빨간불 될랑 말할 때 가고 이런 경우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보행자를 치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 빨리 가려고 하다가 스피드 내서 박는 경우에는 사실 사고 자체 내용이 크진 않아요 네 그럼요 그런 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냥 지키는 게 최고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그 외에 뭐 이런 게 있네요 방어비용이요 네 방어비용의 보장 내용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제 최고랑을 찼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방어하는지 근데 진짜 그 보험 말씀하셔서 말인데 보험에서의 그 통계적으로 정말 그런 상대방을 정말 죽게끔 하거나 거의 뭐 혹은 큰 아주사고 막 이런 게 나올 확률이 극히 드물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게 음주운전은 정말 그렇죠 답이 안 나오는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 다 걸릴 진짜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나도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뭐 게다가 보험도 안 안 되고 근데 주변에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정말 습관이거든요 정말로 네 쉽게 목격할 수 있죠 네 음주운전 습관이에요 습관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영업할 때 그냥 아예 뭐 제가 500 아 뭐 소주 반 병 먹었는데 가까운 거리는데 하지 뭐 이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뭐 한 번 정도는 아찔한 정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이후에는 그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 이제 쉴 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신이 나를 도운 기분이 나는 아 그렇지 내가 폐가망신할 뻔했구나 그때 한 방이거든요 진짜 한 방 진짜 한 방 사람 쓰레기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집까지 잘 가면 착한 남편 되는 거고 중간에 사고 나면 개쓰레기 되는 거죠 아니 집까지 잘 가도 착한 남편도 아니야 어차피 용 먹어 숙제에서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집까지 잘 가면 그냥 일상인 거고 진짜 잘 밑져야 본전인 거고 그런 도박은 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음주운전 진짜 되게 주위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어가지고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무겁습니다 굉장히 음주운전은 정말 그냥 이 정도 최소한 내가 진짜 맥주 아 소주 반 잔 먹고 한 30분 지났다 근데 그래도 안 돼 원래는 근데 하여튼 안 하는 게 좋죠 무조건 그리고 대리 부르세요 요새 연말에 음주운전이 웬만하신가 생각해봤더니 그런 게 있더만요 대리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비싸 네 왜냐하면 이 때가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호기롭게 그냥 아이씨 운전하자 이런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리운전 업계에서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쪽 업계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대리운전으로 다루실 때도 한번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1인 운전으로 돼 있어 내 차는 나만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청원에 가입을 해놨는데 네 대리기사가 가서 내 차를 운전을 하네 네 이건 괜찮은 걸까 대리기사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모든 방향이 다 커버리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것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자 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대리기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굉장히 운전하는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네 앵간에선 사고를 하지 않아요 네 게다가 굉장히 방어 운전합니다 그분들은 네 상당히 생계가 걸려있는 본인차가 아니고 네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차에 생긴 손해는 대리기사가 본인 명의로 가입했던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 사람에 대한 사고는 내 걸로 써야 돼요 아 그것도 내가 동의를 했을 때 대박 응 내가 끝까지 동의를 안 하면 대리기사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죠 아 아 아 그렇구나 네 사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도 완전히 믿진 마시고 야 근데 그건 내 걸로 안 해주기도 뭐하겠다 그렇죠 사람 인생 조질 수 있는데요 생돈 나가는 건데 그건 차라리 보험 처리를 해주고 보험료 인상분을 나중에 대리기사한테 청구를 하시는 게 낫죠 아 안 되죠 아 그냥 그건 정말 인의로 인의로 대신 각소라도 한 장 쓰라고 하세요 작년도 보험료 계산해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내놔라 거기에 사인 안 하는 대리기사 없을걸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이 있다고 쳐도 음주운전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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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차라리 안 가져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권상우씨가 네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을 아주 훌륭하게 도망갔죠 네 도망가서 술이 깬 다음에 자진출주를 해서 자수를 하는 걸로 그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꽤 됐죠 네 꽤 됐죠 재미있는 건 그거죠 최근에 또 커뮤니티 많이 올라오는 게 뭐 내 친구 아빠 친구 아빠의 뭐 실전 경험 뭐 이러면서 하는 말이 네 저기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돌려서 째면 쫓아올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째 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차에 소주 한 병을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길에 아무데나 차는 세워놓고 경찰이 자기한테 낭도하기 전에 그걸 막 나발을 분대 아 그 다음에 내려놔 네 그럼 불려도 나 지금 마시 술 때문이다 지금은 운전 중 아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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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돼? 진짜? 그러면 어떻게 돼? 이론적으로는 안 걸리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피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별 얘기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허술하지 경찰이 그렇게 경찰이 바보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째기 시작하고 1분 안에 그냥 잡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짓 하지 말고 왜냐면 또 째러다 사고나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음주운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개소리 이런 얘기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개소리 있죠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선배가 주특기가 음주운전이었던 새끼가 하나 있었거든요 주특기 3번이 음주운전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술을 먹고 3명이서 그 사람은 항상 차에다가 2명만 태워요 왜? 자기 포함 3명인 거지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 운전을 하는데 저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거야 차를 세워 네 그리고 자기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빈 좌석으로 가서 앉아요 운전석만 빼놓고 3명이 타 있는 거죠 네 그럼 경찰이 와요 똑똑똑 두드리는 뭐냐고 누가 운전한 거예요 그럼 이 형이 이제 자다 깬 연기를 하면서 운전하던 새끼 어디 갔어 이러는 거죠 걘 짼 거야 와 아 진짜 신기하다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인상착이 말하고 막 와 진짜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진짜 굴대기만 이건 정말 일반인의 연기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와 그렇죠 자다가 깨고 놀라고 막 이랬는데 굉장한 순발력이 필요한 거니까 아무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도 진짜 큰 반성도 했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별일 없었지만 네 한 번이라도 제가 음주운전이라는 걸 참 죄송합니다만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거지만 네 진짜 암만 생각해도 음주운전은 습관이 다 버릇이에요 맞아요 습관입니다 진짜 습관이에요 심지어 그 음주운전이 술버릇인 사람도 많고 오히려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적당히 마시면 대리를 부르는데 만취를 하면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 진짜 위험하다 더 위험하면 완전히 이성이 날아갔거든 그게 막 무슨 남성미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빠는 소주 3방 정도 까는 건 하 어쩌네 오빠 운전하는 거 볼래? 막 이런 것도 있어 아 너무 익숙하다고 근데 또 거기가 되게 웃긴 건 진짜 거기서 자기의 자만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과 동시에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갈 수 있어도 아니야 나 지금 불어도 안 나와 맞아 맞아 나 저번에 두 병 먹고 불었는데 안 나왔다니까 막 이러면서 물고기야? 무슨 말이야? 왜 안 나와? 굉장히 무슨 자기 뭐야 무용담 얘기하듯이 장난 아니다 근데 제가 소식적에 차를 좀 일찍 산 친구가 저를 보자고 일요일 낮 3시에 연락해서 저희 집 앞에 저를 차를 갖고 데리러 왔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죠 걔가 그때 만취 상태였을 거라 오후 3시에 낮으로 쳐먹은 거요 M&B도 모르거든 한 10년쯤은 안 됐구나 한 8년 전쯤에 와 대낮에 광란의 질출 그 차를 왜 타가지고 와 나 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다음부터는 어떤 놀이기구를 타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 일요일 낮에 그 시내에서 배드맥스 찍으셨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마티지로 광란의 질출 광란의 질출 그 친구 아버님 제가 그 친구가 불알 친구여서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여서 걔네 아버님도 아시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제가 진짜 걔 술 깨고 나서 얘기해 너 음주음주 한 번만 더 보면 너네 아버지한테 꽂으시는 거라고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너 그럴 땐 쳐서 기절시켜야 됩니다 목젖이나 이런 데 쳐가지고 하지만 적당히만 쳐면 또 그 사람이 통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잘 모르죠 제가 3배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친구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다 어쨌든 아 하여튼 음주음주는 보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절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기타 등등 자전거 보험도 있고 근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응가도우미님이에요 네 아 이거 아까 말씀해 주신 거네요 자동차나 면허증 없이도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아 잠깐만요 차가 없으시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려면 차대번호나 번호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어도 가입이 돼요? 아 전시용 차량 있잖아요 응? 아 그렇게까지는 미친놈이 전시용 차량 아무거나 그냥 붙잡고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게? 내 그 차 소유주가 난지 확인도 안 하고? 소유주가 아닌데 보험을 들으면 미친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거니까 가입을 하는 거지 가능은 하다는 거죠 가능하죠 전시용 네 카페에 전시용 차량이 있어요 네 그거 차량이에요 네 그게 만약에 시동 걸어서 앞으로 나간다 하면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대인대물 들어놔야 돼요 아 운행을 안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행을 안 해도 가입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건 이미 어딘가에 보험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왜요? 전시용 차더라도 어쨌든 나갈 수 있는 차니까 근데 이제 그 소유권을 나한테 옮겨오려면 당연히 그 그거에 대한 보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아 내 명의로 되는 한 차에는 한 명만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럼 다음 질문 읽어주시죠 아 근데 가끔 네 한 차인데 두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차를 부부가 공동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차를 둘이서 같이 쓰는 차인데 와이프는 우리 남편 차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이 회사에 들었어요 남편은 내 차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야지 하고 또 이 회사에 들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 경우에는 환급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소통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되게 사랑하는 사이인 건 알겠는데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합의를 해서 세상에 그 정도 액수가 나가는 일에 각각 처리하고 모르는 경우는 좀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돈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5,60만 원이 껌값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 운전 경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까요? 경찰을 사세요 경찰을 경찰을 사시고 근데 내가 경찰을 탈 가오는 아니다 네 아 요즘에 그 종피보험자 특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뭐요? 아 뭐냐면 자 내가 와이프하고 같이 운전을 해요 네 차는 내 소유야 근데 내 와이프도 운전자에 포함이 돼 있어 네 그럼 운전 경력이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경력을 쌓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차량을 내가 함께 운전하는 게 있다면 운전 경력을 미리 쌓아놓을 수 있어요 내 차가 없어도 음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띵겨넣고 그러면은 진작에 그냥 미리 낑겨놓고 네 그렇죠 있으면 알아서 경력 그냥 쌓였으니까 가족보험이나 이런 걸로 네 그거에 가족도 해당되고 부부도 해당되고 다만 운전자에 포함은 돼 있어야 돼요 가령 내 차는 나 혼자 운전하는데 제 와이프도 운전 경력 쌓이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럼 안 돼요 운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운전 경력을 쌓아드립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운전하는 사람 중에 그럼 여기서 추가점은 잠깐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상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네 업다님이랑 저랑 부부라고 쳐요 근데 아니 여자분이 두 명이나 있는데 왜 나랑 부부를 그래 그냥 게스트 배려 차원에서 근데 이게 배려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동성부부인가요? 저는 3년 내 네너란 부부라고 쳐요 필리핀이겠지 3년 내 한 4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등급 된다고 치고 여기 뭐야 업다님께서 한 15등급 정도세요 둘 다 한 차를 운전을 해야 돼 혹은 원래는 내가 운전하는 차인데 그리고 업다님은 운전을 할 일이 없는데 내 걸로 들면 미친 듯이 많이 나올 거니까 업다님 이름으로 업다님의 주도하에 부부보험을 들고 제가 그걸 낑겨 들어가는 걸로 가면 손실을 줄일 수 있나요? 제 등급으로 인해서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상승시킬 수 있나요? 가능한데요 누구 소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만약에 아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둘이 부부잖아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사이좋게 살고 있는 동성부부예요 그런데 홀창님이 홀창님 명의로도 차가 있고 내 명의로도 차가 있어 그러면 각기 이제 등급이 다르게 가겠죠 사고가 다르게 났을 테니까 한 대일 경우 한 대일 경우요? 차가 한 대고 사실은 그 차는 내가 움직이는 건데 명의는 내 거야? 멍의를 그쪽으로 돌려놓고 그냥 내가 낑기는 식으로 하면 저렴해지냐는 그게 면탈이죠 면탈이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해요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등급이 있어요 제가 자동차보에서 갖고 있는 등급이 18제시예요 왜 앞에 좀 18인지 모르겠네 18제시고 근데 내가 어느 날 사고를 막 미친놈처럼 연달아 냈어 10일까지 내려간 거예요 어? 아 그럼 내가 지금 나는 등급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남의 등급으로 가입을 해야지? 이러고 내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바꿨어요 차를 그러면 이 차는 내 차이이기도 하지만 우리 와이프의 차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와이프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요 네 그럼 11등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처음이니까 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이걸 압니다 아 이거 넌 면탈이야 라고 해서 너는 보험료의 할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했으므로 벌금을 때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얄짤없이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내는 게 좋아요 물론 뭐 그게 마음대로 되면 참 좋겠죠 내가 뭐 내렸다는 건 아니고 또르르 물론 저는 사고가 될 생각도 없고 업다님과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다음 아브라삭스님의 아니 아브라삭스님이죠 아 나 이미 새로 만든 거 아니었어? 언니 늘었어 업다님식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업다님이 항상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이 참 아브라삭스님의 질문입니다 브라와 양말이죠? 네 중고차 자차보험 가입은 바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외제차라면 외제차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건 차량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평가액이죠 네 그렇죠 보험협회에서 네 차는 얼마짜리 차야라고 정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LPG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LPG차요? LPG차요 LPG차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휘발유차인데 LPG차로 개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차량 가액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내 차는 500만 원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건 이제 예외적인 거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돈을 주고 살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중고차라면 차량 가액이 못해도 500만 원 이상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중고차 자차보험 가입은 본인의 취향인 거죠 그렇죠 바보 짓이 아니라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렇죠 네 그렇고요 정말 바보 짓은 내 차량 가액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네 자차를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보 짓일 가능성이 높은 게 신차를 사고 자차보험을 가입 안 하는 경우라고 미친 짓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없다는 의미라면 자기 자동차에 가액이 얼마 이상이면 자차 가입을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제 등급이 별로 높지 않다는 걸 알아요 네 지금 내 기준에서 자차를 포함해봐야 올라가는 보험료가 20만 원 이하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무조건 가입하잖아요 그럼 해야지 무조건 해요 저는 어떻게 해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는 하죠 안전운전의 결과입니다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다이렉트 보험 나 까던 회사 상담 직원이 자차를 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줘 신차인데 이 차는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거지 내가 그 정도 가고는 아닌데 그렇고요 다음 나귀 새끼님 질문 읽어주시죠 차 사고 나서 연락하면 달려오시는 양반들이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것처럼 하더니 실제 양쪽 보험사에서 연락 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던 적이 있어서 당황했다 보험사고 접수 및 처리 방법의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도시 전설이 있어요 이렇게 보험회사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삼성이 짱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완전 헛소리고요 요즘엔 차마다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거리마다 cctv 있습니다 삼성 아무리 삼성이라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들이 미는 쪽에 이기는 건가요? 아니 이제 상식적으로 정 안 되면 경찰에서 이걸 중재를 해줘요 그런데도 이 보험회사가 난 도저히 이 손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과실료를 받아들일 수 없는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으로 가서 cctv를 가리게 되는데 보통 동정업계에서 동정업계에서 종사다 드리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존나 싸워요 존나 싸우고 안 되면 법정까지 가는데 그렇게 애매한 정도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보통 없어요 일단 양쪽 차가 움직이게 되면 10대 0이나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거든요 8대 2나 9대 1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손해를 다 떠나줄 테니까 니네 가입자한테 병원에 입원하지 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쇼부를 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진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 출동 직원들도 잘 모르겠어 사실 이거는 근데 옆에서 계속 고객이 이거 내 잘못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계속 이래요 일단 안심하시고요 가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다르게 받아들여 내 잘못 아니라고 그랬어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집하고 딱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와가지고 대결 과실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안심을 하라는 게 네 잘못이 아닙니다는 아닌데 그렇죠 안심하라는 소리는 몰라도 진정을 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잘못이 배기고도 잘못 진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출동 직원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사실은 그 어떤 감정 노동의 최선선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고 난 사람들인데 감정적으로 가장 격앙되어 있고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업무가 사고 조정이나 법률 이쪽인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백이면 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그쪽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심지어 10대 0인데도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뒤에서 때려받았는데 걔가 갑자기 서서 그렇대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앞에 차가 서니까 받은 거지 앞에 차가 계속 가면 그냥 둘이 계속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그런데 발생하죠 차간거리 유지 안 하고 빨리 달리다가 앞에서 그냥 앞에서 그 사람 그냥 선 거예요 돌발 상황이 있거나 신호를 받아서 섰는데 자기가 바짝 붙어서 달려놓고선 그렇죠 앞에 가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지금 설 건데 차간거리 좀 넓혀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방어 운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안 그런 것 같아도 내가 실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순식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법률이라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미국과 그대로 따라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불합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편히 먹을 필요는 있습니다 방어 운전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만 잘 지키시고 음주음점만 하지 마세요 텅스텐님 사고가 몇 회 얼마 이상인 경우 재가입되면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회사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경우 보험사를 두 곳 이상 가입하라는 권유가 있는데 두 곳 이상 가입이 돼요? 중국 보험가입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한 보험회사에서는 이사 손해률을 땜빵을 할 수가 없으니 공동인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공동인수가 두 개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인대물 배상은 한 회사에서 받아주고 다른 손해난보는 다른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거의 150% 이상 띕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입시켜준다는 회사를 찾아야 돼요 단독으로 가입시켜주겠다는 회사를 찾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설계사를 붙잡아야 돼요 설계사들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는 이게 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저도 두 군데서 까여봤잖아요 그렇죠 이 까인 것도 다이렉트였기 때문에 까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까인 거라고요 그렇죠 두 군데서 그냥 20만 원짜리 접촉사고 세 방에 거부를 당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를 받아주는 다이렉트가 있었던 건데 제가 영업할 때 저 바로 앞 제 선임자 여자 선배가 회사의 전설이었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사고를 제가 대략 봤을 때 아홉 번인가 냈어요 운전을 그냥 아예 못 타기도 못 타고 정신도 없고 그런 게 해가지고 그분은 범퍼카를 타신 거군요 그렇죠 정말 그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맨날 툭하면 또 입원했어? 막 이렇게 되는 근데 진짜 아무데서도 안 받아준다 아니 보험회사 같으면 받아주겠어요? 홀짱 이미 보험회사랑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200만 원을 낸 적도 있다 그런데 그 전번에는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아준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천만 원을 낸다 그래도 그렇죠 보험회사는 눈에 이미 훤히 보이는 거예요 1년에 아홉 번의 사고를 하면 아마 그분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2천만 원 이상을 냈을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미친 짓이죠 절대로 안 맞죠 그 경우에 그런 말이죠 정말 아무데서도 안 받아주면은 네 이 경우는 언제든 될 수 있는 경우인 겁니까? 존나 꼼수가 있어요 대인하고 대물만 넣으면 됩니다 그건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못해요 아 자차만 빼면 되는 거예요? 완전 기본이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아 그거는 그거는 못 가는 거예요? 네 그건 절대 깔 수가 없어요 나 니네 회사에 대인하고 대물만 넣을 거야 그럼 그 보험회사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거든요 아 어떻게 해서든 운전대는 잡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인 대물 하나씩만 넣고 운전하면 정말 살벌하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자차만 빼도 받아주는 경우가 꽤 많이 늘어나긴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아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가 나면 가입자에게 최대한 금액을 많이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처법도 알고 싶다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년에 우리 쪽에 가입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네 근데 이 사람 보험률이 올라가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런가요? 그렇죠 이미 나버린 순간 뭐 그냥 네 그렇죠 이 사람은 당연히 다음 해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회사가 15군데가 넘는데 그 15개 중에 우리를 선택해 줄 거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보험률이 올라가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당장 나가는 돈은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고 싶어 하고 아 근데 중간에 설계사가 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서비스라고 하면 웃기지만 많이 받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꼼수는 가능하죠 만약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혹은 내가 관리하는 내가 설계사였는데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 사고 났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노하우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직접 개입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뭐 저기 그래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있다면 택시 조합이나 이런 분들과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되죠 아 나오셔야겠다 네 그러게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 몇 가지 기사들 소식만 찰막하게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지금 3시간 반을 이제 찍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2시간 이내 끝내자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나오는데 앞부분 달려놓고 뒷부분 열심히 정주행하고 있고요 네 아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최근 보도입니다 설계사도 이해 못할 보험약관 언제까지 아 여기 용어가 네 일본식 용어도 많고 이건 자동차 보험은 아닌데 아 막 이런 거예요 대장점막 내암이란 종양이 대장점막층의 상피세포층을 넘어 기저막을 뚫고 점막 고유층을 침윤하였으나 점막 하층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질병을 말하며 대장점막 내암이란 종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막 또 일반 평가자가 지적한 보험약관 문제에서 일반 보험약관에 자주 등장하는 그 여기 뭐야 어려운 표현법에 이런 게 있어요 심신상실까지는 뭐 어떻게든 알겠어 준용 외부지표 금리 부리 가지급제도 자동대출 납입 여기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 예시부족 이런 것도 있어요 영업일인의 표준이율 플러스 1%를 연단이 복리로 계산한 금액 그리고 의미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표현도 있어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중대한 과실 뭐가 중대한 건데 급격하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약간 로맨스 소설 같다 걸어가다가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서 갇히는 경우 급격하잖아요 우연하고 약간 로맨스 소설에서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와 나의 만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였다 야설에서도 나오죠 그와 나의 밤은 뭐 그리고 2015년 9월에 나왔던 매경기사인데요 저유가 시대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네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기능값이 싸서 많이들 몰고 돌아다니니까 보험사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좋대고 있다 이거 너무 웃겨 이거 참 신기하다 세상에 돌아가는 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맞물려 있네요 서로 원인과 결과를 제공한다는 게 참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런다 할 때는 재밌네요 정말 재밌네요 제가 처음에 경유차를 샀는데 그때 당시 경유가 1,2타에 300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쌌었거든요 만 땅 넣어봐야 만 원도 안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녔거든요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엄청 돌아다녔는데 사고도 많이 내고 나이도 어렸는데 근데 글쎄요 지금 근데 아무리 저유가라 그래도 이렇게들 여유가 있으실까요? 요새는 근데 확실히 유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고 최근에 비쌌을 때보다 게다가 디젤차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가솔린이랑 디젤차 중에 저유지를 했어요 디젤차가 기름값이 확실히 싸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1년에 2만 킬로 이상을 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가솔린차를 왔지만 잘하셨네요 그래서 친구가 야 그 니 자동차 모델에서 디젤 잘 나왔던데 연비 장난 아닌데 착살나던데 왜 디젤차 사셨냐 그러길래 아 여보 집이다가 운전을 얼마나 한다고 그랬더니 걔가 야 운전이 하기 나름이지 기름값 싸면 하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차를 사면 확실히 기름값이 싸다는 생각 때문에 운전을 더하게 되기도 해요 맞아요 가솔린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저렴해지면 대중교통 한 번 타고 차 타고 가는 일이 흔해지긴 할 거라고 결국 쓰는 돈은 똑같아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디젤차를 사서 어 나는 디젤 샀는데 1년에 한 3만 킬로씩 타서 사실 가솔린 대비해서 이득 봤어 할 때 그 3만 킬로가 과연 필요해서 딴 건지 내가 정말 필요해서 딴 건지 가솔린을 샀으면 40킬로로 샀을 건데 디젤 산 뽕을 뽑으려고 3만을 탔는지는 가만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SUV를 사면서 캠핑을 다니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캠핑 때문에 SUV를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SUV를 샀는데 특별히 뭔가 용도가 없는 거야 내가 짐칸 졸라 크고 디젤 찬데 연비도 좋은데 나름 그래서 캠핑이라도 해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캠핑 장비를 사기 시작하잖아요 장비 타고 그러면 그 분이 차라리 가솔린 세단을 차고 가족끼리 오손도 오손도 다녀서 물론 행복도는 좋아질 수 있지 캠핑에 나가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드린 돈을 받을 때 이런 연관관계는 참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앞에서 본 것 중에 약간 얘기할 게 있었는데 아 여기죠 약관 이거 정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약관을 완벽하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학 때 복수 전공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나요 일단은 법학을 배우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법조용어들이 다 이따위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식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교양으로 일본어를 배우시고 그리고 의학에도 조회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의사 면허까지 취득을 하게 되면 아 그러면 시력이 낮아지겠죠 그럼 또 이 약관의 글자가 졸라 쪼꼼하거든요 안 보입니다 오늘 치사적 개그 중에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되면 흔히들 말하는 의전대 출신 변호사가 되는 거죠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약관 하나 보려다가 인간이 되는구나 또 이렇게 맞물려서 재밌네요 노블리스가 되는 거죠 파란색이 되는 거죠 이 약관이 하는 역할이 크네 아 근데 말 너무 어렵고요 진짜 어렵고요 장난 아니야 나는 내가 설계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아니다 태아보험이랑 뭐 이런 것까지 한 거 합치면 3, 4년 했는데 매번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든 이해해요 내가 그냥 마구리 설계사가 되진 말아야지 항상 마음 가짐으로 자리 잡고 한 3장 넘겨요 모르는 거 적죠 그럼 항상 내가 넘기는 숫자보다 내가 적는 장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다 옮겨 적어요 필사야 필사 아니 영어는 또 밑에 해석도 적어야 되잖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근데 이거 만드는 새끼들은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만드는 걸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일본식 표현이나 특히나 법조용어들의 시작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그 어쨌든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거나 뭐를 할 때 특히나 조선 사람들이 혹은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되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지식이 옛날에는 그 피지배 계층을 어합하고 수탈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비단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튼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게 이상한 부심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걸 같은 우리나라는 말인데 나머지는 까막문이고 소수의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학문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법학과에서 그런 거죠 법학과라면 문장을 끊지 않고 A4G 한 장 정도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정말 글을 더럽게 쓰는 방법으로 그러니까요 정말 지저분하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문을 복문을 깔끔하게 쓰는 건 정말 대단한 경지가 아니면 글쟁이들한테는 그렇죠 거의 3대 염상섭의 3대 정도 써야 세상에서 글 잘 쓰기 쉬운 가장 간편한 방법은 글을 짧게 쓰는 거거든요 문장을 짧게 쓰는 거거든요 우리 각각은 법학과 출신이 아닌가 법학과 출신인 법을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에 또 일본 쪽하고도 친하시니까 그렇네 그렇게 되나요 약간 잘 읽으실 수도 있겠다 우주적인 이해를 보이시겠죠 나름 해석을 재밌네요 그분은 진짜 개인적으로 자기 손으로 무슨 통장 개설할 때 쓰는 작성하는 서류 같은 거나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경제 활동도 자기 손으로 해보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자기 손으로 결제 같은 거 사람들 앞에서 유세 다닐 때 하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되는 분이니까 아니면 MBC가 필요해요 MBC 주고 개선해 줄게 좋은 인생이다 부럽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2016년 보험 시장에 어떻게 변하는가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이시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2016년 보험 변하는 것들 공유합니다 1번 실손보험 최대 30% 인상 전망 실손보험이라 함은 어떤 건가요 실손보험은 그거죠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게 급여 부분이라고 합니다 비급여 부분이라는 건 내가 부담을 해야 되네 실비보험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손보험이 실비보험이니까요 실비보험이 비싸진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실손보험 실비보험을 들고 들어왔던 회사가 외국계 보험회사였어요 네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을 잘 가는 사람들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 새끼들 우리 야빴어 병원을 얼마나 잘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주특기가 아프면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라는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손해율 관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갱신형이나 이런 분들 갱신보험이 엄청 오르셨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자동차 보험도 인상 됩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네 그 손해율도 높다고 하고 네 실제로 수리비용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것도 물가 오르듯 올리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 잠깐 맨날 올렸었는데 뭐 맥락 없이 욕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렇죠 보험회사 이 씹새끼들 뭐 또 돈을 얼마나 벌어 처먹으려고 이러는 거냐 근데 이거는 인과관계가 바뀌었어요 손해가 많지 않으면 보험료 올리지 않아요 네 왜냐 보험료가 낮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수록 회사 자체의 위험률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보험료가 높아지는 건 절대 보험회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늘 생각하면 저기 대한보험협회 대변인으로 불러드렸거든요 직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월급 많이 준다면 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한방치료비 비급여 항목 보장상품 출시 아 이게 드디어 되는군요 2016년 중반에 예정돼 있다 이건 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번째는 마지막은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변액보험이 뭡니까? 변액보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해요 네 그러면 내가 보험회사에 매달 돈을 납입을 하잖아요 네 보험회사에 이 돈을 다 받아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냐 이게 달라요 일반 보험은 보통 국가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놓을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일반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이라면 변액보험이라는 건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사실상 보험 플러스 투자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변액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손해유를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해제하시고 네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말씀하신 건 방금 그냥 뭐 하나 확실한 걸 따로따로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왜 저축을 보험회사에서 하십니까 저축은 은행 가서 하셔야죠 투자는 증권이나 펀드로 하고 증권이나 펀드로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건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저축을 하셔야지 보험은 보험으로만 그렇죠 보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변액보험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리스크를 고객이 진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이빨에 봤어요 그 리스크 전부 고객이 진다는 겁니다 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1년 동안 보험회사에 120만 원을 냈어요 일반 저축보험에서 사업비를 10%를 떼간다 변액보험은 더 많이 떼갑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금자보호법 적용된다니까 5천만 원까지죠 이 한도 아니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지저분한 결과 과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어려운 길을 가시냐는 거죠 굳이 네 왜 굳이 왜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20으로 변액보험 들지 말고 10투자고 10보험 들어라 그래요 이 느낌인가요? 네 제형저축 드세요 여러분 그래요 제형저축 좋잖아요 끝났잖아 아 끝났네 아니 다음 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네 며칠 안 남았고 서류 띄고 뭐하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그러네요 네 다음 자동차 보험료 절약 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운전자 범위를 최소화한다 그렇죠 보장받는 인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비싸지겠죠 이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48세 이상 1인 한 장보다 35세 이상 가족 한 장이 더 싼 경우가 있어요 두 개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제일 싼 사람은 30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함이 되면 가족 한 장이라도 1인 한 장보다 더 싸질 수 있어요 아 이 경우는 꼭 두 경우를 다 설계를 해보시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데 그 35세가 사고가 이빠에 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다르겠죠 이 30, 40대가 가장 싸다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너무 팔팔한 새끼는 사고가 많이 나고 50대 장난 아니죠 50대가 넘어가면 기러기 쇠하니까 사고가 잘 나니까 잘 안 보이시고 적당한 30, 40대가 책임감도 가장 중한 그렇죠 게다가 이제 30, 40대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경건한다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예상이 아니라 분명히 그 통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책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재밌네요 진짜 재밌다 진짜 2번 차량 옵션이 많다면 줄이 있으니까 요새는 블랙박스나 에어백, 도난 방지 장치 등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이것도 안 했다가 한 4만 원 손해봤죠 자 에어백은 두 개까지만 할인이 되니까 아 내 차에 커튼 에어백 있는데 왜 할인 더 안 해줘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도난 방지 장치는 이제 그거죠 키에다가 전자장치 입력해서 말 그대로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고 그리고 블랙박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찍어서 보내셔야 돼요 대략 2% 정도 할인받는 것으로 3% 아 3% 3% 정도 자동 변속기는 이제 할인율 없어졌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요즘에 자동 변속기 안의 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래 수동이 뭐 사고보다 안 되지 많이 났나요? 아니요 수동이 오히려 사고 덜 나죠 그것도 안 되죠 네 다만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질 않으니까 그렇죠 수리가 어려워서 그렇죠 아 3번 연령 선택은 나이가 많을수록 싼데 이것도 50세 이후에는 좀 비싸질 수 있다는 거죠 아 48세가 끝이니까 아 48세 이후로는 상관이 없다 43세 이상 1인 한정 운전이면 35세 이상 가족 한정 운전도 한 번 근데 35세 이상 가족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가족 중에 좀 더 나이가 있는 분으로 가입하시고 1인 추가하시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마다 동일 조건입니다 보험료가 모두 다릅니다 정말 다르고 정말 다릅니다 심지어 항상 이 회사가 제일 싼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A 회사가 제일 싸고 어떤 사람한테는 D 회사가 제일 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삼성이 제일 싼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봐요 어떤 회사는 안 받아주고 어떤 회사는 받아줬는데 그것도 다 그게 회사의 사이즈 문제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거뒀자는 회사 둘 다 뭐 이걸 알아서 빈처리 해주시는 거 하세요 하나는 현대였고 하나는 동부였거든요 그건 작은 회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현대가 멍청하기로 이름 높은 회사인데 이상한 일이네요 그리고 삼성 다이렉트가 받아줬어요 96만 원 쳐봤고 삼성이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저는 차가 없으니까 사실 지금은 좀 관심이 없을 법도 한데 듣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른 사람이 클래스의 문제겠죠 맞아요 근데 진짜로 없단님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는 내 옆에서 항상 뭔가 보통 잘해주고 그냥 애교부리고 멍청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약간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야 가옥골에서 내가 뭐 이거냐 그러면 내가 남자친구가 갑자기 일터에 있는 모습을 내가 본 거야 근데 되게 카리스마 있게 멋지게 봐 카이말로 이렇게 하고 어머 그러면서 멋있게 지식이 거의 없다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네요 아니 가옥골은 일단 방송 컨셉이 병신이니까 거기서 제정신 있는 사람한테는 욕하거든요 너 이 새끼 지금 미쳤어? 어디서 잘 보일라 네가 이런 정상적인 발언을 할 짬밥이야 지금 네가? 어머 나 이렇게 나오니까 멋있었습니다 없다님 6개월 동안 묵혀둔 보람이 있었다 가옥골 진행자도 여기에 들어오면 정상이 되는 기적같은 일을 처음으로 고품격 소비방송이죠 슈퍼에스타K 장기알같이 잘하십니다 제가 왜 가옥골에서 그렇게 홍보하는지 알겠죠 2200여서 그렇구나 여기서 정말 알토랑 같은 정보를 제공하신 거의 없다님과 작별하기 전에 작별타임에 앞서서 또 뽀뽀라도 한 번 하나요? 우리도 광고를 하나요? 듣고 와야겠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뭐야 선택해 아휴 어렵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실컷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후에 뭐가 필요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어나면서 가장 생각나는 거니까 담배 쉬어야죠 담배와 쉬는 건가요? 네 그러면 쉬는 걸 선택해보죠 쉬는 걸 선택해봤을 때 우리의 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잠이 중요하죠 네 잠이 중요하죠 잠을 잘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랑 자느냐가 중요하겠죠 잠을 잘 자려면 그거는 잠을 자는 게 아니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그럼 쉬는데 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저희는 제주도 본황칠 이야기하지 않을까 없다는 힘 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숙면에 큰 도움드릴 수 있는 제주본황칠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마시고 기침이 멎었어요 네 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홀짝 기자도 숙면에 도움받았다는 제주도 본황칠 마지막으로 광고 듣고 끝인사로만 먹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이게 본황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했던 어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본황칠 잠 못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만 7천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만 9천 9백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진짜 3시간 44분 찍혔습니다 와 정말 2시간 하기로 했는데 세상에 내 예상대로 쓰면 지금쯤 이야기꽃을 다른 곳에서 피우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여기서 또 단내가 나는 지금 저녁 10시가 넘었어요 업드하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고요 저도 이렇게 제 본업에 제가 이렇게 충실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몰랐고 아 아 아 백과사정 같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업 일선에서는 물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에서 틀린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그걸 가지고 따지신다면 죄송합니다 네 네 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 또 저희 방송 분위기처럼 네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청취자들께서 아 그렇죠 현직에 계신 분께서 알아서 또 이제 방송별 게시판에 네 피드백 신절하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네 사람이 저라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휴 모두를 다 보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피디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 따라가는 거예요 괜히 성녀가 진짜 위험한데 그러면 적어도 성녀는 이곳 방송만큼은 성스러울 성자의 성녀죠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휴 저 내숭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강업걸 들으시는 분이 이 방송 많이 듣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거일 거예요 한 여자가 네 양호수적인 그렇죠 지킬리 박사와 하이리처럼 아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 오늘 뭐 오일현은 어땠습니까 아우 저는 일단 자동차 보험 하나도 몰랐는데 수업 하나 들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교양강의 하나 들은 것 같아요 그 인터넷 강의 스타 강사처럼 딱딱 짚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착착 남아서 좋았어요 네 뭐 성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네 네 저기 바보 같은 남자친구의 일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멋졌고 네 이렇게 우리 홀짝 기자님도 영업 출신이시잖아요 아 네네네 영업 출신이시잖아요 영업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훌륭해지나요 아 아 그 어떤 설명하면서 그 막 그 오울하라고 하고 아 이런 건 근데 이런 건 좀 부담스럽네요 아 이런 거 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잠깐 진지하게 대답하려고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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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진다는 게 아니라 훌륭해진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데 인이 박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있어요 그냥 지식을 넣는 공부하고 누군가한테 설명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공부로는 약간 네 그러니까 설명 자체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남한테 말하는 거에 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네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약간 사기꾼처럼 변해요 그렇죠 약간 이 스킬이 탐나네요 그러게요 보면서 영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있는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건 거짓말인데 네 많은 사실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얘기라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사기의 첫 걸음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희 너우리 편장님의 명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진실이 많아야 큰 거짓을 덮을 수 있다 우와 원래 사기의 첫 걸음은 많은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뿌려놓고 나중에 이제 그럼요 무슨 마무리가 무슨 얘기한 거지 지금? 자동차 보험으로 시작해서 네 저는 훌륭하냐고 물었는데 사기로 끝나네요 괜히 민망하셔가지고 이게 또 영업 출신들의 겸손함 그렇죠 겸손함 누가 나를 띄워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 바보 만들면 장사를 못 돼요 아 그런가요? 네 다시 오늘 방송하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네 전문가 게스트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 그렇죠 근데 전문가이면서도 또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주시는 분들은 또 드물어 귀하죠 그렇죠 귀하지 귀한 거의 없다 네 내일모레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바보라고 부르면 안 돼? 나 그게 훨씬 더 편한데 그냥 귀한 바보 할까요? 아 좋다 귀한 바보 좋네요 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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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기침하는 바보 오늘 거의 없다님과 좋은 시간이었고 언젠가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모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실비 실손보험 쪽에 네 내년에 한창 때 이슈 터질 때 한 번 또 나오시면 네 그때 한 번 기회를 봐서 나오도록 하죠 네 그때는 또 다른 차원의 보험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박세론 pd가 없다님과 보험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딱 든 걱정이 뭐였냐면 이거는 도저히 보험 자체의 컨텐츠만으로는 네 이거는 한 6회분 방송을 해도 모자란다 너무 많아요 오늘은 자동차를 건드렸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실비보험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는 여러분께서는 지루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재밌었네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거 간만에 재밌는 원래도 재밌었지만 더더욱 재밌는 방송이었고요 네 한 번 거이없다님을 네 민망하게 정점으로 끌어올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아 멘트요 거이없다님은 저희 방송에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 같은 존재다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네 크리스마스의 선물 그냥 추선료를 좀 더 주든가 해 나 오셨네 없다님 우리 멘트로 마무리해요 오늘 우리 마무리 멘트 그 성시경이 잘자유하는 것처럼 잘 사유 하거든요 네 저희 홍식 멘트죠? 잘 사유 아 잘 사유 잘 사유 근데 목소리 좋으시니까 가업권은 잘 사유인데 그럴 것 같아요 시옷으로 그러면 보험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뭐 너무 그러니까요 잘 타요 잘 타요 좋나요 잘 타요 타는 거 진짜 슈퍼스타 K 들으시는 분들 잘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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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요